유리스 아직은 답이 안 남아 버리지 않는 전화 왜 대체 뭘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 왜 나 혼자 힘이 드는지 넌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 매일 밤 널 기다려 오늘 누가 혼자 네 생각에 잠 못 드는 것 같아 하지만 가끔씩 울리는 듯한 후에 또 웃음 짓고 있어 나는 반품 같아 반갑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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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's like a mess, only my thoughts on it Don't miss you